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 가이드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과학탐구를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첫 번째, 내가 내신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그 과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 어쨌든 성적을 잘 받았다는 것은 그 과목이 좀 잘 맞는 거잖아 그래서 내신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았거나 또는 내가 상상을 해볼 때 고3 1년 동안 이 탐구 과목을 공부하면 좀 괴롭지 않겠다 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붙잡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실증나지 않는 그런 과목 매우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게 대부분의 고3 수험생들의 선택 과목의 기준인 것 같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라 또 선생님이 생명과학 강사니까 생명과학은 이런 장점이 있어 이런 거를 강조한다기보다는 본인 각자 느낌이 오는 대로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생명과학은 2021학년도 6구평가원에서 선택자 수가 1이야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익숙한 내용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타 과목에 대비해서 진입장벽이 낮은 거지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뭐 사실 1등급이나 2등급 컷 자체도 다른 과목과 큰 차이가 없거든 어떨 땐 들쑥날쑥하고 어떨 땐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건 어차피 결과로 인해 해석이니까 생명과학의 단원별 구성을 보면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이 부분의 경우에는 생명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와 그리고 생명과학 전반적인 내용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 문항수가 두 문항이 나올 때가 있고 한 문항이 나올 때가 있어 그다음 사람의 물질대사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라 부르는 화학 반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소화계나 순환계나 호흡계나 배설계라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하는 거야 난이도는 매우 쉽지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돼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이 5단원인데 이 부분도 1, 2단원만큼 매우 쉬운 부분이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1, 2단원에 비해서는 다소 소학적 계산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부분도 있긴 해 난이도는 1, 2보다는 약간 더 어려워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돼 어떨 때는 1단원에서 3문제 2단원에서 2문제 5단원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 2, 5 가장 부담이 없는 이 3단원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단원과 4단원이 핵심 단원인데 이 부분이 바로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 그렇다고 해서 항상성과 몸의 조절의 모든 파트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조절에 다양한 관련 신경이나 호르몬이나 이러한 현상들을 배우는 거야 면역은 또 어떻고 그래서 크게 보면 신경계, 호르몬, 그리고 면역 3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문항수는 일반적으로 8문항이 출제가 돼 아마 이 유전이 가장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원 때문인데 여기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돼 그리고 유전에 대한 선입견을 좀 줄여주자면 어렵다는 선입견을 좀 줄여주자면 유전은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6문제 중에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두 문제야 나머지 4문제는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분석한 정도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실제 앞으로 우리가 유전을 공부하면서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그 주제들은 그리 많지는 않고 두 문제 정도 그리고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도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신을 겪었다면 막전이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중킬러급으로 출제가 되고 근육의 수학적 개선이 있는데 그 부분 또한 기존의 평가원 기출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그것도 기본 문항 또는 중킬러급으로 중킬러급도 난이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중킬러급이라고 하면 기출문제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킬러 두 문제는 유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쌤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명과학의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내년 또는 올해 한 해 동안 수능을 1등급을 맞기 위해 또는 목표 등급이 2등급을 맞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면 목표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 이게 공부가 다들 하긴 하지만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걸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그리고 그거를 계획하에 공부를 하고 있다더라도 중간중간에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큰 틀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부인 거야 그래서 이 공부의 틀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등급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쌤이 말하는 게 100% 진리다 정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수험생들을 살펴보고 상담을 해본 결과 이러한 틀이면 꽤 괜찮은 등급이 나오더라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얻으려면 실제 수능장에서 또는 6월평가원이나 9월평가원 시험장에서의 상황을 상상을 해봐야 돼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고3들은 6월평가원, 9월평가원 수능장에서 저는 30분 동안 20문제를 다 풀어내지 못했어요 특정 두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조차도 못 읽었어요 마지막에 19번 문제는 그냥 찍고 나왔어요 버렸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를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그나마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과탐은 한 과목이 20문제야 그 중에 생명과학은 기본 문항이 14개고 핵심 문항이 6개야 30분 안에 20문제를 읽어보고 본인이 공부한 걸 적용하여 정답에 근접하게 문제를 찍고 나오려면 기본 문항을 7분에 풀어내야 돼 7분 안에 그래야만이 나머지 시간 23분 동안 물론 이것도 이제 이상적인 거야 23분 동안 핵심 문항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본 개념, 필수 개념 그리고 기출 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습득한 그런 개념을 갖고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증문, 즉답이 가능한 문제들인데 반면에 핵심 문항은 내가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였어도 EBS 연계교재 문제를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았어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형이 돼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새롭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문제를 읽고 정답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야 느낌은 어떤 거냐면 뭔가 배운 것 같은데 달라 그래서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시작은 해보지만 중간중간에 새로운 조건 때문에 뭔가 문제를 논리적으로 선생님들이 얘기해준 그 프리방치대로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끼워 맞춘다는 느낌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인 거거든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핵심 문제들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 이건 극단적으로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특히 핵심 문항 같은 경우는 잠시 얘기하겠지만 과탐해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스킬을 많이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스킬은 반드시 필요해 근데 스킬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문제들은 문제가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이런 답답함이 일어났고 왜냐하면 강사들이 알려주는 스킬이라는 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정리정돈하여 문제풀에 도움이 되게끔 알려주는 방법론인 거지 앞으로 출제될 새로운 문제에 대한 맞는 풀이법은 아니라는 거지 그것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훈련을 할 수는 있지만 스킬만 믿고 앞으로의 문제를 풀면 안 돼 스킬과 논리를 함께 조화를 이뤄서 밸런스 있게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최종 결론은 핵심 문항은 경험적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시 들어와서 기본 문항의 경우에는 7분 안에 이 열려기를 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속도감을 알아야 돼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문제를 풀면 대략 7분 안에 기본 문항의 열려기를 풀더라 자신의 문제풀이 속도 이걸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모의고사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문제를 풀면 대략 7분 안에 기본 문항의 열려기를 풀 수 있는지 그 속도감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고사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고3들은 첫 번째 이걸 명심해 줘야 돼 그리고 맨 처음에는 7분 안에 기본 문항의 열려기를 풀려고 하다 보면 계속 실수가 발생하고 맞출 수 있는 건데도 막 틀리고 막 그래 그런 게 훈련이거든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설 문제보다 훨씬 깔끔하게 기본 문항들이 출제가 되니까 잘 안 틀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딱 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떨 땐 7분이 아니라 5분 만에 푸는 경우도 있어 그럼 훨씬 핵심 문항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평소에 갈고 닦았던 스킬과 논리를 이용해 적절하게 문제를 정답에 근접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핵심 문항 6개는 다시 쪼갰을 때 4문항과 2문항으로 쪼갤 수 있어 4문항은 중킬러급이야 중킬러라고 하는 것은 뭐 바로 증문적답은 되진 않아 하지만 내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습득하고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인 거지 할만한 거야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중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는 얘가 뭐가 있냐면 3단원 쪽인데 막전이 문제라든지 근육의 수학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유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 그 다음 이 두 문제가 킬러 문제인데 이 두 문제는 시험지에서 문항 배치가 어디에 배치되냐면 마지막 4페이지인 17번과 19번 문제야 일반적으로 17, 19번은 유전 문제로 배치가 돼 있거든 하나는 가계도고 하나는 돌연변이 물론 가끔 가다가 문항 배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 17, 19번 이 두 문제 킬러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전 문제들인데 이 유전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 학생들이 가장 고통스라는 것 중에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였고 또는 나는 현역이 아니라 N수 그것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N수생인데 매번 17번, 19번은 시원하게 뭔가 명확한 스킬과 논리를 풀었다 라기보다는 그냥 찍어서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강한 스타일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17, 19번 두 문제를 보통 가장 어려우니까 맨 나중에 풀거든 학생들이 지혜로운 선택이지 그럼 18문제를 풀고 나면 정말 고3들은 시간이 안 남거나 많이 남아마야 5분이야 실력이 괜찮은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가 남을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도 17, 19번을 정석적 풀이로 꼼꼼하게 풀어서는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 물론 고3들은 중킬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핵심 문학 6개는 분명히 스킬이 필요해 근데 스킬에 의해서만 하면 새로운 스타일이나 조건을 만났을 때 막혀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도 해줘야 돼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끼어맞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현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거든 강사들이 알려주는 그 풀이 방식이 학생들이 구현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니야 강사들이 알려주는 어떤 어려운 문제의 풀이를 보면 이 문제의 조건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하여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다 설명을 하잖아 그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다소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가 그래서 이 문제를 나는 열심히 반복하고 강사처럼 풀어보고 한단 말이야 선생의 풀이를 따라해보는 거는 좋아 하지만 선생의 풀이를 가지고 그대로 실전 문제 풀이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 너무 오래 걸리거든 공부하는 데는 사용하더라도 실전, 즉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수험생다운 풀이를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어떤 특정 문제를 해설할 때 정석적 풀이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고민거리나 생각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풀이를 학생들한테 제안해 보기도 해 사실 이렇게 풀면 이해는 너희들이 가잖아 하지만 이 풀이를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구현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다소 정확도가 높진 않다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를 한단 말이야 초반에는 그걸 납득을 못해 근데 본인이 6평, 9평을 거쳐가면서 파이널쯤 되면 그걸 수긍을 해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걸 미리 빨리 깨달아서 단순히 수업을 듣고 강사들이 알려드리는 스킬이나 풀이법에만 알면 나는 6평이나 9평 수능을 잘 볼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빨리 깨버려야 돼 그건 도움을 받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완성을 시키는 건 결국 본인의 꾸준한 노력과 많은 문제풀이라는 게 근거한 경험적 지식이거든 그래서 이 스킬과 논리를 결국 어떻게 갈고 닦는 거냐 경험적 지식으로 그럼 경험적 지식이란 무엇이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킬과 논리를 가지고 훈련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어떤 친구들은 문제풀이 방식이 꼼꼼한 정석적 풀이를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어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게 싫어서 찍어서 푸른 직관적 풀이를 고집하는 친구가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공부할 때는 다 해봐야 돼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직관적 풀이를 시도해야 돼 시험장에서도 중킬러나 킬러와 같은 핵심 문항들을 꼼꼼한 정석 풀이로만 해버리면 그렇게 풀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몇 문제 못 풀어 도저히 그래서 직관적 풀이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커리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큰 틀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잠시 칠판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시기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 되는지 그 큰 그림을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연중에 학습 계획을 한번 짜보자고 대부분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1월, 2월, 3월까지 나는 이제 고3 기준으로 물론 이제 N생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고3 기준으로 1년 동안 총 4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 기회가 1, 2, 3월을 어떻게 보내냐는 거야 1, 2, 3월은 누구나 개념을 공부하거든 근데 이 개념에도 성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개념에도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다음 필수 개념이 있어 필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개념인 거야 시험제 딱 보면 뭘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전범에 걸쳐서 다 골고루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로 물어보는 것이 있어 그러한 필수 개념들은 암기까지 해줘야 돼 반면에 문제의 답을 찾는 데 필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필수 개념을 이해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설명과 같은 기초적인 개념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수업을 통해서 이해 위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량을 암기량을 최소로 하려면 우리의 암기 능력이 무한대는 아니니까 기본 개념과 필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필수 개념 위주로 해서 정리를 잘 하고 앞으로 필수 개념을 계속 반복해 줘야 한다는 거지 더불어서 개념이 말 그대로 개념으로만 끝내버리면 사실 문제풀이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특정 주제 3단원 4단원 쪽에서는 스킬과 논리를 배워야 돼 맨 처음엔 강의로 그래서 이 스킬과 논리는 3단원 4단원 쪽에서 주로 강의가 되어질 거고 더불어서 이 1, 2, 3월에는 기출 문제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아 과거에는 개념이 끝나고 기출을 공부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도 있고 또 어떤 감옥에서는 그러한 순서가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생명과학 원이라는 감옥 자체가 특정 단어는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좀 쉽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그 개념에 대한 과제물 성격으로 기출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고 쌤은 생각해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교육청 기출이든 평강 기출이든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기본 개념과 필수 개념은 내가 수업을 통해서 듣거나 책을 읽어서 습득한 것들이 실제 과거 기출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스킬이나 논리가 필요한 자료 해석형 문제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므로서 출제진들이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출제 원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이어서 4월, 5월, 6월 6월은 이제 6월 평가원 있지 물론 이제 6월 평가원 전에 뭔가 일단락을 내고 싶은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알아 근데 결과만 얘기하면 그거는 고사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해 중간에 중간고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간을 두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지 6평을 잘 보기 위해서 6평 전까지의 어떤 계획을 6평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건 다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쌤 생각에는 6평 잘 봐야겠지만 완성된 상태로 6평을 보는 고삼들은 거의 없으니까 욕심을 과도하게 내지 말고 4, 5, 6, 5, 6, 4, 5, 6 해서 3개월 동안 계획을 잡아보자고 첫 번째 개념 강좌 또는 개념 수업을 통해서 습득했던 필수 개념을 계속 반복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1, 2페이지에서 시험제 1, 2페이지에서 계속 틀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 그럼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 기본 문항에서 틀려버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킬, 논리를 적용하는 훈련을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돼 개념 강좌 1, 2, 3할 때는 기출문제를 본인이 풀면서 사실은 스킬, 논리를 적용해 본다기보다는 그냥 끼워 맞춰서 다소 좀 무식한 느낌으로 푸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기출문제 자료의 스킬 문제를 스킬, 논리로 풀고 적용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지 반면에 이제 4, 5, 6쯤에는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이걸 적용을 해봐야 돼 스킬, 논리를 적용을 해볼 때 이때는 이미 기출분석을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기출이나 또는 EBS 수능특강의 변형 문항을 이용을 해서 스킬과 논리를 적용을 해보는 거야 기출을 한 바퀴 이미 돌렸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의고사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 무엇이든 빨리 시작을 하면 득도 있고 실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쨌든 시점이라는 게 빨리 시작을 하면 공부를 한 건 좋긴 해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을 시작을 해보는 거지 이 모의고사 훈련 시작이란 건 뭐야? 내가 얼마의 속도감으로 문제를 풀면 7분 안에 기본 문항을 풀 수 있는가 그 속도감을 익히는 게 첫 번째 요선순위고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이 성공한다면 나머지 23분 동안 핵심 문항을 내가 습득한 스킬과 적용을 해보는 거지 스킬과 논리를 적용을 해보는 거지 그게 맨 처음에는 계속 꼼꼼한 정척적 풀이만 하게 되는데 답을 맞추고 싶으니까 그런데 직관적 풀이를 시도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걸 찍고 이렇게 끼워 맞춰서 선지를 보니 선택지에서는 3번일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친구 중에 고2가 있다면 고3이 일부가 있다면 뭐야 문제를 대충 풀라는 얘기야?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시험장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일찍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직관적 풀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져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의 어떤 커리와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1, 2, 3월에 적용되는 이 개념이나 기출분석에 관련된 건 첫 번째 철두철미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 이 강좌의 경우에는 생명과학의 노배나 또는 생명과학을 안다 하더라도 기본부터 꼼꼼하게 하고 싶다면 철두철미 개념 완성만 하면 돼 이건 보통 한 45강 전후가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개념 강좌도 있는데 이 속전속결은 스피드 개념 강좌야 고2 중에서도 생명과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거나 또는 N수생의 경우에는 철두철미 개념 완성을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게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속전속결은 필수 개념과 스킬 논리만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개념 강좌인 거야 그래서 20강 전후가 될 거야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수업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456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필수 개념을 본인이 사용하였던 개념서를 활용해도 되지만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선생님이 부교제로 만드는 게 있어 핵심 정리집이라는 거야 이 핵심 정리집은 단순히 개념서를 요약한 것이 아니고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에 맞게끔 필수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야 1년 동안 보는 책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스킬 논리를 적용을 하여 기출이나 EBS 수특의 변형문학에 훈련을 하는 이 강좌는 자료 분석의 기술이라고 자분기라는 강좌에서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모고 훈련 시작은 철투철미 모의고사 시즌 1이 6평전에 나와 활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 이어서 7월, 8월, 9월 이 3개월 동안 이제 훈련해야 될 건 맥락은 계속 똑같아 이때도 필수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핵심 정리집 그 다음 스킬과 논리 적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능수능란학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 여전히 기출 변형과 EBS의 이 시점에는 수능완성이 출시가 돼 있어 그래서 기출과 EBS 수능완성에 변형 문항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모고를 훈련을 하는데 모고 훈련의 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때 필수 개념 반복은 무엇으로 한다? 핵심 정리집으로 한다 스킬홀리를 적용하는 건 기출 EBS 수능완성 변형 문항을 준비해서 하는 이 시기에 나오는 강자가 로직엔제라는 강자가 있어 모고 훈련의 강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여서 모의고사 훈련을 해보는 거지 모의고사 훈련은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문제를 풀면 7분 안에 기본 문항 14개를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핵심 문항 6개는 유형별 정리를 통해 직관적 풀이를 시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라고 이거는 철두철미 모의고사 시즌 2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내년에 올해와 같이 어떤 코로나 같은 불상사가 있지 않는 한 11월에 수능이 진행이 될 테니까 10월 마지막 달 같은 경우에는 필수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해주고 두 번째 스킬과 논리 적용을 그 해 진행된 6월 9월 평가원에 핵심 주제가 있어 보통 그 해 6구 평가원의 핵심 주제가 그 해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 변형이 돼서 6구 평가원의 핵심 주제에 대한 변형 문항을 준비를 해서 그러한 변형 문항에 적용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모고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때 필수 개념 반복의 경우에는 핵심 정리집을 활용하고 1년 동안 보통 핵심 정리집을 사용하게 되면 본인이 추가로 계속 거기다가 첨가를 하게 돼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쭉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러면 이때쯤이면 핵심 정리집이 되게 단단해져 있을 거야 그리고 6구 평가원의 핵심 주제 변형 문항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 건 이때 나오는 강자가 최종 점검이라고 부르는 강자가 있어 그래서 이때는 한 16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로 핵심적으로 6구 평가원의 핵심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야 적중률이 조금 괜찮은 편이야 그래서 그리고 모의고사 훈련은 철투철명 모의고사 시즌 3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복잡한 거 싫어할 거고 쌤도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1, 2, 3월 그리고 4, 5, 6 10월까지 뭔가 일관성 있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내가 해야 될 근데 그 내가 해야 될 것이 실제 시험 문제의 구성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인 상태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꾸준히 하면 나는 반드시 된다고 봐 근데 눈을 얘기하지만 공부를 아무나 하지만 아무나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끝머리가 되면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도 꽤 많아지게 되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두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탐구의 한 과목인 생명과학 1에 이만큼의 꾸준한 공부량을 유지하기만 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년 한 해 고3들이라면 공부라는 것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삶의 패턴도 좀 더 수능 공부에 맞게끔 모아주는 역 모아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수험생 덕목이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은 수험생들이 뭘 하면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관리 체력관리 되게 중요하죠 체력관리 중요하고 멘탈관리 그죠 근데 현실은 체력을 관리하는 친구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유는 본인들의 자녀보다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멘탈관리 성인들도 멘탈을 관리 안 하려고 해서 멘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 멘탈이 나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거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수험생 친구들한테 체력관리 하십시오 멘탈관리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본인의 처한 환경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보편적인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한계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겠다 이 주제는 버려야 되겠다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화이팅하자는 취지로 독서 배편의자연 뜻이 어려운 글도 자꾸 되풀이하여 읽으면 그 뜻을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강사의 수업을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강사들이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어느 시점에선가 깨달을 거고 그럴 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떠올렸으면 좋겠어 독서 배편의자연 결국은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현실적으로 버려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 파이널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맨 처음부터 그러지 말자는 거지 개념 수업을 듣다 보면 또는 상반기 자본기 수업을 듣다 보면 또는 혼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가서 아 이건 그냥 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주제도 있어 또는 밀어두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야 처음부터 마지막 파이널 때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반복 반복 반복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싫음 관두든가 이런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어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하면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공부한답시고 이 책 저 책 기출문제 여러 권 사보고 많이 반복한답시고 너무 어수선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선생들의 강사들의 스키들을 다 알면 뭔가 금방 완성이 될 것 같아서 무슨 사이트 누구 강의 듣고 무슨 사이트 누구 강의 듣고 한 과목에 여러 명의 강의 듣고 나는 그게 좀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 과목을 밸런스 있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적절한 양을 정해서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는 조용히 하는 거라고 물 흐르듯 꾸준히 조용히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잘 될 거라는 거지 너무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주변 정돈 잘해서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하신다면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생명과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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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